슈퍼마리오를 오늘은 슈퍼마리오를 하겠습니다 저 뒤에가서 이겼습니다 네 이거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원프레이어 저 혼자 할꺼에요 짜잔 와하 하이틴 정말 망쳐 역시나 네 저는요 뭘 깨고 싶냐면 이걸 깨고 싶습니다 에이트바드 이거야 이쪽이 어려워요 역시나 저 점프 잘해요 쫙 아 아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아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러지? 조금 이상한데? 저거 흰하러 가겠습니다 나 이거 뭐하지? 네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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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으아 아쉽다! 많이 그래도 많이 먹었네 다닌다고 많이 먹어서 이 아이템은 이거 3개 이거 4개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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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코이 좀 먹을게요 샤코이 샤코이 먹었습니다 저것도 버섯을 먹을게요 보일 수 같아요 물이 자다 앗! 얘네? 좀 어려운데? 어떻게 시키세요 또 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만나요. 이제 새롭게 만나요. 일단 조금 더 맞더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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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버섯 중 한경으로 오네? 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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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어디 갈까요? 잘 날아갈게요 무서운 빨이 날아 무서운 빨이 날아 뭘 말할까요? 계속 잡죠 그냥 날아가면 돼요 잘 날아가요 잘 날아가요 잘 날아가 아 뭐야 뭐지? 뭐지? 좀.. 이상한데? 어.. 저.. 뭐야 그냥.. 가자 있는거야 오.. 와.. 정말 멀리 갔네 근데 실패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조일지 안 조일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말아 실를 날아 고로운동이 날아 공동이 날아…? 롤롤.. 롤롤.. 뜯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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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야 물 내가 어디 못해? 뭐야 어이없어 어디가 어디가 진짜 어이없어 어이없어 아 뭐야 목숨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목숨 목숨을 먹자 목숨을 산하에서 목숨 먹시다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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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라 그냥 재미로 할까 한번 할까말까 에이 에이 비키시라고 에이 비키시라고 뭐야 뭐야 깨우고 안돼 안돼 어떡해 깨우고가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게임 오버 아 지옥이 갔어요 게임 오버가 대단히 전혀 정말 가슴이 다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예 거기 가 라시아 그리 그리 음... 음... 강웅이 잘 잡아야되요 어! 뭐야 끼끼 이 새끼 끼끼 아 이거 나 조금 이제부터 목 탄다 옛날에 가서 뭔가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못 먹을까 헬로콕터 나한테 헬로콕터뿐이야 언니 오빠 나한테 헬로콕터뿐이야 헬로콕터 헬로콕터 어 뭐지 뭐지 오이 없어 오이가 깨졌어 오이가 있어야되 오이가 있어야되 오이가 있는건 멋있게 가야되 멋있게 죽고 멋있게 가야되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뛰거나 근데 이렇게 어이 어이 있게 뛰거나 이래야되 뒤로가 좋아 여기 점프 헬로콕터 헬로콕터링 여기서 뛰는거야 헬로콕터 좀 더워 어머 어 여기 어이없게 엠 엠 여기에서 제가 보물창고에 머리에 놔두에 어 왜 내가 여기 들어갔지 모르겠지 헬로콕터 아 헬로콕터 헬로콕터 가자 어? 왜 내가 들어갔지? 오랜만에 사람 키울까? 서로 키야지. 사람은 집 있는 사람? 뭔데? 어려운 걸 할 거예요. 난 그냥 하는 게 좋아. 있다고. 있다고. 한 per cent.. 아..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한 번 더 가고 어디서 가고 한 번 더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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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 가겠습니다. 박수.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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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뜰뜰뜰뜰뜰뜰뜰뜰뜰뜰뜰뜰 어? 또 어이가 없어? 어이가 필요해? 그래서 다시 해야 돼 어이가 필요하면 다시 해야 돼 어이가 없으면 다시 안해도 되죠 여기서 빠지고 가는거야? 여기서 보살 주죠? 점프하죠? 어? 얘는 나쁜 버섯 저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좋죠 어? 두두두두 어? 무슨 소리야? 어? 이런 게 보이네 조용히 오! 와우!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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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아이샤! 이걸 먹게만 전혀 없어 게임 오버로 되는 거입니다 좋네 조금 더 먹을게요 넣고 은비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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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샤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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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유유 너무 싫어요 다시 해야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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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라스트 타임입니다 잘하면 좋겠다 먼저 어이가 있어야 돼요 택시 좋아 백만원 드리겠습니다 택시 그녀는 계속 도둑을 꿇어 주세요 모래구주인가 어 다시 버섯을 먹으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어 뭐야 버섯을 먹고 싶은데 어 택시 택시 좋아 좋아 나 아주 좋아 이 버섯을 택시요 어이없어요 택시 어이없습니다 택시 택시 이게 도둑아야 돼요 택시요 저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버섯들은 태워주지 마세요 저 말하자면 웃어 언니 아깝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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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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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